한국 식당이라서 가수 키우면 싸워요 애들 고기 집사는 그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시험 가는 사람들이 내 고양이를 시험하고 애들 주인간에 공기사는 저희가 찾아가는 것 같고 아 고양이는 객관지는 부담되어가지고 그래서 소절하는 사람이 저나 고양이를 시험하면 반복이 집사는 맞죠? 고양이 집사는 어떻게 되죠? 네, 소절은 있었는데 한 마리만 있으면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리자 하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서 애가 붙어오게 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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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누가 있으면 이러면 괜찮은데 이 얘기는 정말 하루 종량을 잡은 여자가 바람에 할 수가 아닙니다.